유튜브 친구 여러분들, 레니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회오리 드루이드랑 대지방벽 드루이드, 얼마 전에 6월 28일 날 패치가 있었죠. 패치 이후에 현재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가 바뀌었는지, 몇 가지 공략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두 가지 공략을 전부 7월 1일자, 오늘자로 다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영상을 업데이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런 내용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아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드시니까 아예 새로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전 유튜브 영상이랑 뭐가 바뀌었는지만 빠르게 짚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늑두루랑 대지방벽 드루, 어떻게 선택하고 각 빌드가 어떤 느낌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일단은 회오리 늑두루, 이거 이제 뭐가 바뀌었는지, 이전 가이드랑 뭐가 바뀌었는지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회오리 늑두루, 제가 공략 올린 게 거의 한 2, 3주 됐죠? 네, 2, 3주 됐기 때문에 꽤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아이템 옵션이 꽤 많이 바뀌었어요. 먼저 제가 이전에 아이템 세팅에서 위세 혹은 원기, 여기서 원기를 원래 쓰라고 했었죠? 원기 같은 경우에는 늑대인간일 때 15% 댐감을 얻는 위상입니다. 근데 위세를 쓰셔도 돼요. 위세 같은 경우는 내가 평타를 때리게 되면 2초에서 6초 동안 20% 댐감을 얻는 위상이거든요. 사실 위세가 유지만 되면 댐감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제 늑두루 같은 경우에는 평타를 굉장히 자주 누르는 직업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위세가 보통은 더 좋습니다. 위세가 보통은 더 좋고 컨트롤 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위세를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았고요. 실제로 저도 늑두루 할 때 위세 쓰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슴과 바지에서 방어력을 이제 붙이게 가이드가 수정이 되었어요. 예컨대 원래 갑옷 같은 경우는 제가 졸업옵을 최대 체력을 꼽았었는데 최대 체력이 아니라 방어력 퍼센트로 바뀌었고요. 바지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제가 부상 댐감을 챙기라고 했는데 방어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어력 퍼센트로. 이렇게 두 가지가 방어력 퍼센트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디아블로4에 존재하는 방어도 요구 캡이에요. 이게 뭐냐. 디아4. 방어도 캡. 이걸 이제 천장. 이 방어도 이상 올라가면 효율 빵이란 뜻이에요. 효율 빵. 아예 효율 없음. 그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몇이냐면 85%예요. 방어도로 인한 댐감률 85%에 도달하면 그 이상은 전부 땅바닥에 박힙니다. 이 이상은 여러분이 스탯을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85%를 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85%라는 수치는 내가 상대하는 몬스터에 따라서 올라가요. 예컨대 내가 상대하는 몬스터가 154렙. 이게 정확히 100단이죠. 154렙의 몬스터를 상대할 때는 대략 13,000의 방어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물론 상대하는 적의 레벨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은 이제 100단을 다들 기준으로 하니까 100단인 154렙을 기준으로 대충 13,000을 챙겨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디아블로4에서 밝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어도를 13,000 이상으로 쌓게 되면 필요가 없는 방어도를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방어도를 프로필로만 쌓는 게 아니죠. 어? 레니아원님. 13,000이면 너무 높은데요? 너무 높지 않아요. 왜 너무 높지 않냐? 우리는 보통 불복이라는 사기 위상을 써요. 그렇죠? 디소비디언스. 디소비디언스 이게 이제 불복입니다. 디소비디언스 이게 불복이고요. 방어도 50%를 증가시켜주는 파격적인 전설이죠. 그리고 방어도 900을 증개시켜주는 물약도 있어요. 그렇죠? 방어도 900을 늘려주는 엘릭서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늑대인간으로 변신했을 때 방어도를 늘려주는 옵션도 있어요. 심지어 한 부위당 21%씩 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옵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방어도 퍼센트가 있죠. 이 모든 거를 다 종합했을 때 내 마을 방어도가 몇이면, 툴팁 방어도가 몇이면 13,000에 닿는가를 계산해주는 시트거든요. 이게 해외에서 제가 가져온 시트인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암호 방어도가 이제 20% 요건 보통 이제 두 부위 땡겼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두 부위 땡겼을 때 방어도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늑인 방어도 한 부위 땡기면 20%죠. 보통 늑인 방어도가 21%까지 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어도 부위 두 개에 늑인 방어도 부위 한 부위를 받고 불복을 끼면 물약까지 먹었을 때 마을 방어도가 6,573이면 천장에 닿는다. 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늑인 방어도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40%가 되게 되면 5,479만 맞춰야 된다. 보통 다들 6,000은 넘으시죠? 지금 스펙 높으신 분들은 대충 6,000은 다들 넘으실 거예요. 마을에서. 근데 5,400만 맞춰야 된다. 늑인 방어도 두 개를 맞추게 되면.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 가이드글에 원작자가, 해외 원작자가 방어도 퍼센트를 맞추지 않는 것으로 고려해서 냈었어. 예전에는. 방어도 퍼센트를 맞추지 않는 걸로 고려해서 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방어도 퍼센트를 두 개 맞춰서 내는 걸로 가이드를 수정했습니다. 가이드를 수정했고 그와 더불어서 부상 댐감이 구리다는 걸 인정했어요. 부상 댐감이 현실의 백단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상 댐감을 빼고 방어력으로 대체하는 그런 가이드로 수정이 되었고 저도 이에 따릅니다. 그래서 해외 원작자의 가이드에 따른다는 거. 그래서 방어도를 두 부위 붙여주고 대신에 이제 가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체력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 댐감을 빼게 된다. 그리고 부상 댐감을 넣던 부위가 두 개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신발이랑 목걸이인데 신발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부상 댐감을 하나 정도는 맞춰줘요. 왜냐하면 신발에서 당길 수 있는 좋은 옵션이 없거든요. 신발에서 가장 좋은 방어 옵션 중에 하나가 이속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왜냐하면 이속으로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서 회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댐감이 거의 안 붙는 부위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속이 좋은 그런 부위다 보니까 부상 댐감을 그나마 당긴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부상 댐감이 빠졌습니다. 대신에 근접 댐감이 들어갔어요. 근접 댐감이 들어갔다는 거.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특이한 변경점인데 신발에 원래는 회피가 들어갔었잖아요. 회피가 아니라 보강 재생이 들어갑니다. 보강 재생 요거 하나 저도 챙겨봤는데 체감이 굉장해요. 이것도 보강 재생에 대한 시트를 해외 원작자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오진 못했는데 만들어서 채널에서 공유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보강 재생이 한 부위만 붙여도 굉장히 깨알같이 효율이 좋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강에 대해서 큰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보강에 대해서 큰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보강 재생 한 부위 붙이면 꽤 체감이 달라집니다. 피학성을 보강 재생 하나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어요. 보강 업타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까지도 현재 가이드에서 지금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바뀌었냐면요. 정복자 보드. 정복자 보드에서 요 두 번째 보드. 두 번째 보드가 대학살의 욕망. 대학살의 욕망 보드인데 여기에 끼는 게 원래 늑대인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늑대인간이 아니라 의연함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의연함으로. 그리고 여섯 번째 보드. 여섯 번째 보드가 죄오는 촉수 보드인데 여기에 원래 착취가 들어갔었죠. 이 착취가 늑대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늑대인간 이번에 있던 늑대인간이 여기로 추방당한 거고 착취가 빠지고 그 자리에 의연함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단에서는 더 이상 착취를 쓰지 않는다. 착취를 쓰는 것보다 안 죽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연함과 늑대인간을 둘 다 챙겨준다라는 거.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몇 가지 바뀌었습니다. 정복자 보드도 제가 가이드글에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해놨거든요. 엄밀하게 다 제가 검수해가지고 전부 업데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아마 몇 가지 바뀌었을 거예요. 이 문양만 바뀐 게 아니라 가는 몇몇 가지 노드들도 조금 조금씩 바뀌었으니까 한 번씩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늑두루는 이렇게 꽤 많은 변경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이드를 쓴 다음에 AS를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늑두루 AS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대지방벽 드루이드 AS입니다. 대지방벽 드루이드 AS는 사실 AS가 아니라 정보 공유인데 이 대지방벽 드루 6월 28일 업데이트로 신이 되었어요. 왜 신이 되었냐. 원래 대지방벽이 자연의 경로 쿨 리셋으로 딜과 탱을 동시에 하는 뭐로? 대지방벽으로 그런 빌드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의 경로의 쿨 리셋률이 20%에서 30%로 증가하면서 효율이 50% 떡상했습니다. 가끔 이제 이거를 10% 올랐다라고 하신 분들인데 10%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전보다 리셋이 50% 잘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절대 수치로 보면 안 되고 효율로 봐야 된다는 거. 모든 디아블로 4 요소는. 이전보다 쿨 리셋이 50% 더 잘 됩니다. 이 말인즉슨 예전보다 50% 더 보호막이 많다라는 거고 예전보다 50% 더 빠르게 디디박힌다는 거고 예전보다 50% DPS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냥 뭉뚱 그려서 계산했을 때 신 그 자태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원래 이전에 제가 대지방벽 드루 가이드 보스 유튜브 앤 인벤 둘 다 양쪽 모두 다 제가 폭풍의 포효 투구 버전을 올려드렸어요. 폭풍의 포효 버전 이게 늑뚜껑이죠. 늑뚜껑 버전으로 제가 이제 가이드를 작성했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패치 이전만 하더라도요. 패치 이전만 하더라도 늑뚜껑을 써서 안정성을 올리는 게 큰 지팡이로 더 많은 쿨리셋을 하는 것보다 이득이었어요. 100단 달성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큰 지팡이를 쓰더라도 100단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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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는 패치 이전에도 큰 지팡이로 100단 깨시는 인증글들이 있었어요. 인벤에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치 이전에도 사실 이 두 개 버전의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젠 진짜 성능을 비교할 가치가 없어졌을 정도로 100단을 깨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버전이 둘 다 문제가 없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왜냐? 대지방벽 드로이드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밍 난이도를 봤을 때 늑뚜껑 빌드는 일단 늑뚜껑이 필요해. 이게 드럽게 안 나오죠. 이게 드럽게 안 나오고 플러스 한 손 토템 두 개 맞춰야 하는데 옵션도 까다롭게 봐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늑뚜껑 빌드는 굉장히 파밍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반면 큰지팡이 버전 큰지팡이 빌드는 큰지팡이 만렙 찍으면 한 10개 있어요. 창고에. 심지어는 머리 투구 맞추는 거 어렵지도 않습니다. 일단 쿨간만 있으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큰지팡이 빌드가 압도적으로 정말 압도적으로 파밍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이제 이 가이드글과 혹은 제 유튜브 가이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지방벽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지방벽 딜에 무기 공격력이 포함되지 않죠.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는 무기 공격력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큰지팡이가 600렙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725렙조차 안 넘어도 됩니다. DPS가 전혀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큰지팡이에 붙어있는 옵션 4줄이 대지방벽 드루이드한테 그렇게 유효옵이 아니거든요. 물론 딜 영향을 약간은 주긴 하는데 정말 미비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막말로 큰지팡이 1렙짜리 써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막말로 그렇기 때문에 큰지팡이 빌드가 훨씬 파밍이 쉽다. 그래서 지금 제 이 현재 인벤 가이드 드루이드 게시판에 올라와있는 지금 현재 7월 1일 대지방벽 드루이드 빌드 심화 가이드는 완전히 갈아엎어서 폭풍의 포효 버전에서 마녀의 지팡이 버전으로 리뉴얼했습니다. 그래서 마녀의 지팡이 버전으로 리뉴얼해서 맹독 덩굴을 사용한다던지 마녀의 지팡이에서 제가 이렇게 사용하라고 제시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뭐 무리의 지도자라던지 완전히 마녀의 마녀의 큰지팡이 버전으로 리뉴얼했습니다. 단 이전에도 공략글과 공략영상에 마녀의 큰지팡이 빌드 방법을 이미 설명했었죠. 거기서 달라진건 없습니다. 거기서 더 달라진건 없어요. 단지 그냥 원래는 큰지팡이 버전을 보조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폭풍뚜껑 버전을 메인으로 설명했는데 그냥 메인과 보조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저는 원래 예전부터 공략글과 공략영상 양쪽 모두에 큰지팡이 버전과 늑대 뚜껑 버전을 둘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전 영상 혹은 글을 정독하신 분이라면 사실 바뀐게 없어요. 오케이? 바뀐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녀의 큰지팡이 빌드를 사용하면서 이 글대로 따라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스킬트리 같은 것도 인벤 스킬트리 계산기로 전부 다 링크를 해드렸고 마찬가지로 정복자 계산기 같은 걸로 전부 다 이렇게 엄밀히 다 링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대지망벽 드루이드 근데 제가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영상 글 둘 다 뭘 실수했냐면요. 여기 정복자 보드 숫자가 붙이는 순서잖아요. 이게 기본 보드고 요거를 두 번째로 붙이고 요거를 세 번째로 붙이고 요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건데 1, 2 예전 공략에서는 3, 4였습니다. 3과 4가 예전 공략에서는 바뀌어 있었어요. 요게 바뀌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건 이전 공략에서 그냥 제가 실수한 내용이라서 요거 순서만 바뀌었다는 거 순서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대지망벽 드루이드의 변경점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지망벽 드루이드와 늑드루에 대한 현재 공략이 바뀐 점들에 대한 AS 는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흥미로워하실 수 있는 곰드루와 대지망벽 드루이드에 비교를 할 거예요. 현재 디아포 늑드루 대지망벽 드루 정확히는 이게 회오리죠. 회오리 드루 대지망벽 드루 뭘 해야 하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드루이드가 사기라고 드루이드를 키우고 계신 드루이드 꿈나무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꿈나무 분들이 빌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게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회오리 드루는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빌드예요. 단 저단 뺑뺑이는 다른 저단 뺑뺑이 스페셜 빌드보다 약간 나쁩니다. 약간 나빠요. 대신 중고단에서 훨씬 강하고 여러모로 전천후 만능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회오리 드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어떤 컨텐츠를 하던 간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백단도 가다 심지어는 엔드 스펙 도달하면 플러스 내가 잘하면 백단도 가능. 백단 인증글이 패치 전에 가장 많았던 게 회오리 드루죠. 그렇죠? 패치 6월 28일 패치 이전에 회오리 드루가 모든 빌드 중에서 백단 인증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빌드예요. 단단하고 탱키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정석적인 원딜 빌드입니다. 반면 대지방벽 드루 이 친구는요. 약간 좀 시점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백단 날몽용 빌드예요. 이 빌드가 태어난 이유 이 빌드가 지금 대세인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빌드 이 가이드를 올리고 나서 유튜브 댓글로 인벤댓글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레니아오님 제가 지금 현재 50 몇 렙인데 아니면 뭐 60 몇 렙인데 대지방벽 드루 바로 따라해도 될까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굳이 대지방벽을 하고 싶으시다면 대지방벽 플러스 알파로 짜여있는 빌드들이 많거든요. 제 공략에는 안 담겨있지만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 다른 고수분들 다른 인벤 게시판 어 이 이용자 분들이 올려놓으신 공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는 이 대지방벽이라는 스킬의 매력에 이끌려서 대지방벽 드루이드를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현재 조랩이라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대지방벽 플러스 알파 예컨대 이제 대지방벽 산사태라던지 이런 식으로 짜여있는 빌드를 따라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 순수 대지방벽 드루이드는 왜 백단에 쓰면 안 되냐 이 대지방벽 드루이드는 현재 공략 영상을 엄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레벨 비례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이런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내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많은 타직업 여러분들이 버그라고 불러요. 저도 버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서 백렙 몬스터도 한방 백오십사렙 몬스터도 한방 육십단 아 육십렙 몬스터도 한방 전부 한방이에요. 전부 한방 아니 그러면 레니아오님 전부 한방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안 좋아요. 왜냐하면 대지방벽 두루는 한땀 한땀 잡는 빌드예요. 대지방벽 폭파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대지방벽 폭파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선조의 망치보다도 범위가 좁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몬스터가 한두 마리씩 밖에 안 누워요. 뭔가 광역 딜로 폭탄이 빵 터지면서 백 마리씩 눕는 빌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대지방벽 쓸 때마다 한 마리 잡고 한 번 대지방벽 리셋해서 한 마리 잡고 한 명 대지방벽 리셋해서 한 마리 잡고 이런 빌드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과 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디아3에 뭐 이제 폭장 울리아나 수도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셨다면 막 몬스터 백 마리 모아가지고 한 번에 빠바바바방 이런 거를 생각하셨다면 그것과 거리가 있는 빌드예요. 실제로는 한 땀 빌드입니다. 근데 이 한 땀이 150살에 백단 몬스터도 한 땀 한 땀 된다라는 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백단 날먹용 빌드로서 지금 굉장히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땀 한 땀이 154렙에 적용이 되면 백단 날먹이라는 칭찬을 받겠지만 이 한 땀 한 땀이 60렙 몬스터한테 적용된다면 어떤 오명을 들을까요? 쓰레기 빌드라는 오명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 많아요. 레니아오님 빌드 따라했는데 너무 쓰레기예요. 진짜로 사기인가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부 다 쪼렙에 따라 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드는 순수 대지방벽 빌드는 쪼렙에서는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최소 80렙. 최소 80렙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오케이? 그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빌드에 용도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어떤 빌드를 하는 게 가장 이득인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먼저 합시다. 일단은 랩업 구간 50에서 100 이 구간에는 드루이드는 효율적인 빌드가 많습니다. 칼발 드루도 있고요. 처부수기 곰드루 곰드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산사태 짓밟기 뭐 이런 빌드도 있고 여러 가지 빌드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처부수기 곰드루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도 이 구간을 처부수기 곰드루로 올렸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각자 본인께 최고라고 하십니다. 저도 처부수기 곰드루가 제일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이걸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서로 취향이 갈리고 그리고 서로서로 너무 극명할 정도로 효율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여러분들 마음 가시는 걸 하면 되고요. 그러다가 늑뚜껑이 나왔어. 헉 74레베 헉 62레베 내가 지금 백렙도 아닌데 늑뚜껑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늑두루를 하시면 돼요. 바로 늑두루 바로 늑두루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늑두루템과 대지방벽템을 동시에 모으세요. 동시에 모으고 백렙 달성 즉시 대지방벽 왜 즉시 대지방벽이 가능하냐 늑뚜껑을 먹은 사람이 큰 지팡이가 없을 리는 없어요. 왜냐면 큰 지팡이가 훨씬 흔한템이기 때문에 큰 지팡이는 무조건 있거든요. 그러면 백렙 되자마자 대지방벽을 하시고 백단을 날먹하시면 됩니다. 백렙 찍자마자 백단이 가능해요. 아이템 파밍만 잘 돼 있다면 그 정도로 날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레니아워님 저는 백단 찍는 거 진짜 관심이 없어요. 찍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만 거죠. 재밌는 게 우선 아닌가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대방드루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방드루는 아까부터 계속해서 언급드리지만 백단 찍는 거에 환장한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빌드예요. 난 백단을 무조건 찍어야겠다. 시즌온 나오기 전에 업적을 달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이제 대방드루를 하셨을 때 가장 만족하실 수 있는 빌드거든요. 대방드루 실제로 했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실망하셨다는 분들 많아요. 너무 재미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늑두루를 마지막 엔드 빌드로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늑두루도 찍으면 좋은 거고 아닌 만 거죠. 이게 됩니다. 늑두루도 백단이 되거든요. 엄밀히 늑두루도 대지방벽 드루이드라는 0티어 빌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디아블로 4에서 가장 백단을 많이 클리어한 빌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늑두루를 하셔도 성능에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까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게 뭐였죠? 늑두루. 가이드 업데이트했다. 하지만 유튜브 비디오를 업데이트 불가능하니 인뱅글로만 업데이트했다. 그러니 가서 봐달라. 변경 내용은 이번 영상 앞부분에 담았습니다. 이 대지방벽 드루. 버프로 0티어가 되었습니다. 버프 이후에 큰 지팡이 vs 늑두껑 논쟁이 불필요해졌어요. 그냥 둘 다 백단 껌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가이드를 큰 지팡이 버전으로 바꿔놨어요. 왜? 훨씬 파밍이 쉽기 때문에. 가이드 자체에 바뀐 점은 정복자 보드 순서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지난번에 실수한 거. 죄송. 3. 늑두루. 대지방벽 드루. 늑두루는 범용적이고. 대지방벽 드루. 백단 클리어를 너무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빌드.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대지방벽 드루이드에 대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지방벽 드루. 이거 이 대지방벽 드루. 막상 해보셨는데 너무 잘 죽는다는 분들이 있어. 막상 해봤는데 너무 잘 죽어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뭘 실수하고 있는 거냐. 피드백을 드릴게요. 회오리 늑두루는 이 친구는 말만 마법사지. 말만 원거리 딜러지. 사실 탱크예요. 사실 힘 법사임. 근거리에서 회오리 쏘면서 흡혈로 체력 채우고 어 때려봐. 하는 빌드예요. 근데.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하시다가 대지방벽 오신 분들은 흔한 착각을 뭘 하는지 아시대요? 흔한 착각을 뭘 하는지 아십니까? 대지방벽 드루이드. 이름부터가 든든해. 방패든. 방패 전사 같잖아요. 그래서 자신있게 대지방벽 키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네임드 세 마리한테 꼬라박은 다음에 1초만에 죽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지방벽 드루는 이렇게 플레이하는 그런 빌드가 아니에요. 대지방벽 드루는 어떤 빌드냐면요. 대지방벽 드루. 이 친구는 말만 탱커지. 실제로는 원거리에서 쿨리셋. 에어복싱. 쿡. 쿡. 한 다음에 오케이. 쿨리셋.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 가서 스턴. 이게 석화죠. 궁극기 써가지고 스턴시킨 다음에 이 스턴 안에 적을 쓰러뜨린다. 라는 생각으로 속전속결. 내 주먹이 벌보다 빠르게. 아니 잠깐만.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이 이게 아닌데. 아무튼 벌보다 빠르게 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빌드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지방벽 드루 이 친구는 탱커가 아니야. 원거리에서 안전하게 들어가서 안전하게 그것도 모든 버프 다 두르고 원거리에서 안전하게 모든 버프 다 두르고 들어가서 바로 네임들한테 석화 빡 걸고서 이 석화 안에 적을 대지방벽 대지방벽 평타 평타 리셋 대지방벽 대지방벽 평타 평타 리셋 대지방벽 해서 죽이는 빌드예요. 그 안에 못 죽이면 대지방벽이랑 포션을 계속 누르셔야 됩니다. 그 안에 못 죽이면. 포션에서 쿨이 떨어지는 순간 죽어요. 오케이? 그런 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빌드가 여러분들이 생머리로 생각하시는 거랑 실제 플레이가 정반대거든요. 회오리 두루가 오히려 든든하게 싸우는 애고 대지방벽 두루가 오히려 완전 완전 쫄보처럼 싸워야 됩니다. 대지방벽 드루이드 하실 때 저 백단 클리어 영상 보셨나요? 마지막에 석화 쿨 리셋하면서 한 땀 한 땀 잡는 거? 그런 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방벽 드루이드가 탱커가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더 대지방벽 드루이드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꿀팁 하나까지 얹어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지금까지 회오리 드루이드와 대지방벽 드루이드 가이드 AS 플러스 회오리 드루와 그리고 이제 대지방벽 드루이드 이 두 빌드의 차이점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대지방벽 어떻게 하는 건지 플레이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레니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que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zaten